이것이 무엇이예요? 이게 삼촌 짬뽕이구요 탕수육은 뭐 흔한거지 이건 역시 화해하기라 전복이죠 전복 오 실하네 여기는 먹자 골목입니다 오 대체된 먹자 골목이 있네 머드 먹자 골목 좋은데? 갑자기 왔는데 너무 잘 왔다 꼬몽아 그치? 너무 괜찮은데 여기? 잠깐만 애기 쉬하고 알아 알아 여기 이쪽도 있어 이리 와 아빠 내려오래 꼬몽아 이리 와봐 아빠 내려오래 이리 와봐 아빠 오래 아빠가 날씨가 너무 좋고 이리 와래 아빠 어디있어 꼬몽아 아빠 어디있어 꼬몽아 아빠 어디있어 저거 아빠야 저거 어우 아빠야 아빠야 아이 신나 아이 신나 아이 신나 아이 신나 너무 좋아 아빠야 여긴 호텔이라고 응 바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그것뿐이구만 여기가 네 오 가난 안주해 가난 안주가 없어 이런데는 여보 아 예뻐 엄마가 꼬몽이를 매일 찍는 이유는 기록하려고야 엄마가 이 다음에 이 다음에 널 봤을 때 니가 어떤 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갔었는지 엄마가 기록하려고 계속 찍는 거야 꼬몽아 엄마를 위해서 찍는 거지만 엄마가 이 다음에 너무 많이 울겠지만 난 널 많이 기록하고 싶어 알아? 오리기 아 예 예쁜거 월틀 팔도 너무 예뻐 우리 별거 아닌 영상에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이런거다 찍어 돌려 할지도 몰라 네 엄마는 사람들이 보는 거 보다는 니가 만족하니까 더 좋아 그래서 엄마는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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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거고 맨날 맨날 올리는 거야 엄마가 기록해서 엄마가 이 다음에 보려고 뭐 좋아요 구독 뭐 알림을 배 이런 거 다 좋지만 엄마 그거보다도 니가 만족하니까 훨씬 좋다 엄마는 하는 동안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